왜 자꾸 이렇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라구요 여기 본인이 원하는 데 지금 원하지 않았는데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지훈이가 계속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라구요 노래 순처럼 맞아 야 그게 맞아 이거? 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외로워 혼자 있기 싫은 밤이야 누구라도 만나 얘기하고 봐 오직 전집을 낳아서 탈걸음이 끊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주지훈 씨는? 아니 너무 낯설어가지고 여기서 제일 낯설다 조금 약간 좀 그런 분은 누구예요 솔직히 조금? 아 베리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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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리 씨